한글자막 by 한효정 계산이 뭐예요? 아빠한테 물어봤어? 엄마한테 엄마, 아빠 계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중학생 자제분이 그래서 얘기해 보니 어 이거 뭐지? 계산이 뭐지? 근데 답은 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냥 얼렁뚱뚱 넘어가려고 계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 뭐지?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지라고 이렇게 얼렁뚱뚱 넘어갑니다. 어 그랬더니 중학생 자제분이 에이 그런 답 말고 좀 전문적인 답 정답 없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너가 타임머신 타고 튜링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봐 아 그래? 그래서 이 중학생 자제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튜링 할아버지한테 가서 계산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튜링이 할 법한 답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산이란 무엇인가?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산? 어 그거 잘 모르니까 계산이 뭐지? 아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게 계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 계산이란 무엇인가? 즉 어떤 문제를 계산으로 풀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뭘까? 여기서 기억해두셔야 될 거는 아까 뭐 양자 컴퓨터도 나오고 뭐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계산 시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산 시간이 천년이 걸리든 만년이 걸리든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든 계산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계산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시간이란 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안신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 에너지만 충분하면 에너지만 어마어마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금방 답을 볼 수 있어요. 지구상에서 컴퓨터에 계산을 시작한 다음에 저는 광속으로 우주행을 하고 돌아오면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씀드리면 계산 시간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 시간은 고려하지 맙시다. 그냥 언젠가 답이 나오기만 하면 계산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계산이란 무엇인가? 이광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튜링은 앨런 튜링은 계산을 튜링 기계로 정의를 했습니다. 계산이 뭐지? 어 나는 튜링 기계로 정의를 할래. 튜링 기계는 아까 애니메이션으로도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기계입니다. 간단한 기계. 상태가 있고 뭐 이렇게 테이프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손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표가 있고 굉장히 간단한 튜링 굉장히 간단한 기계 즉 튜링 기계라는 걸 가지고 계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1936년 그런데 역시 수학이랑 과학 역사에 보면 똑같은 개념을 동시에 서로 상대방을 모른 채 발견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도 뉴톤이 먼저 발견했느냐 라이프니치가 먼저 발견했느냐 알고 보니 따로 그냥 발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1936년에 영국에서는 앨런 튜링이 계산을 이렇게 정했지만 미국에 있는 알론조 처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에 이 교수님은 계산을 람다 계산법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 그냥 지금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할아버지 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알론조 처치는 계산은 람다 계산법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약간 다르죠. 튜링은 계산은 튜링 기계 기계로 정의를 하고 처치는 이 계산은 프로그래밍 언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 우리 비슷한 똑같은 문제 풀고 있네 하면서 사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튜링은 당시 박사학위가 없었는데 처치 밑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알론조 처치가 앨런 튜링의 지도교수입니다. 우리 참고로 저는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의 지도교수님이 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 앨런 튜링은 저희 할아버지 격이죠. 저희 학계에서 학계 족구에서 그러면 계산이란 무엇인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계산이란 튜링 기계이고 또는 람다 계산법이고 이 두 개가 동등해요. 이게 계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관 교수님 발표하실 때 튜링 기계 중에 특별한 기계가 있었죠. 만능 기계 모든 걸 다 하는 만능 기계 이것도 튜링 기계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는 만능 기계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한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컴퓨터 과학에 보면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로 카톡도 구현하고 유튜브도 구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람다 계산법 처치가 만들었던 람다 계산법과 동등합니다. 그래서 더 이걸 추적해보면 계산이란 것은 컴퓨터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구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여기 계신 분이 집에 가셔서 자제분이 계산이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하는 일이야 사실은 정답입니다. 튜링과 똑같은 대답을 할 겁니다. 튜링은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면 네가 온 시대에 집집마다 컴퓨터 있지 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계산이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돌려 말하는 것 같지만 계산으로 뭘 할 수 있어야 라고 하는 답에 정답은 따로 없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뭐야 좀 멋있는 답을 기대했는데 이 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인류가 아직까지 튜링이랑 처치가 정의했던 계산을 넘어서는 계산을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튜링이랑 처치가 정의했던 계산 그 자체가 계산인 거죠. 즉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이게 계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대답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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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